광주시가 청사 내부에서 시공직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 장기기증 등록 행사를 진행합니다. 이번 행사는 헌혈자의 65%를 차지하고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의 겨울방학 시기에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응급혈액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마련됐습니다. 헌혈은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로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